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우선 제가 현재 포트에 편입이 된 종목의 숫자는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9월달 연휴를 앞두고 그리고 여러가지 물가지표나 CPI나 PPI에 대한 그런 경계감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편입한 종목들의 몇 면을 살펴보시면 중국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수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쪽 관련해가지고 설탕 쪽 최근에 태국의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또 인도의 설탕에 대한 수출 제한이 또 10월달부터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하반 경직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쇼 수익률 산정 방식이 이번 달부터 이제 한 달 내에 승부를 좀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남은 9월달은 좀 지키는 전략 또는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이슈 받을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리뷰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클리오라는 기업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실제로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투심이 좀 위축이 되면서 낙폭을 조금은 키웠습니다. 물론 뭐 여전히 지금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지만 제가 이제 2차 목표가까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익절 가격은 24,500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500원 터치하지 않는 이상은 2차 목표가 27,500원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기사를 매일 읽으시다 보면은 최근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냐면은 중국의 육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실제로 오늘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 육허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 자료와 함께 그중에서도 이제 뷰티, 템에 대한 이런 관심이 제일 크다.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9월달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9월 연휴를 앞두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간망세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긴 연휴 동안에 불확실성이 노출이 되지 않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현금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9월달에는 이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그 연휴를 앞두고 이 단체 관광 이슈가,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자, 파라다이스하고 클리오는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이면서 또 이 중국 단체 관광 재개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재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설탕 선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설탕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려면은 이전에 고점을 향상했던 그 가격을 조금 돌파를 해야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지금 그 부강까지는, 부강까지는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CPR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은 자, 올해, 이번 달 바로 이제 내일 밤에 발표될 CPR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CPR 같은 경우는 시장의 컨센트 자체가 3.6%입니다. 자, 이전에 3.2% 나왔고 이전에 3% 나왔습니다. 물론 이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CPI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이 유가의 상승과 그리고 최근에 또 천연가스 쪽 관련해가지고도 이 호주, 이 LNG 쪽 관련된 이 파업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4일까지 만약에 파업, 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2주간 추가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인플레, 아니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우리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대안재당을 편입을 했었고요. 물론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시가를 띄웠다가 지금 다 은봉이 달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장중에 공개 방송을 하면서 타이밍이 좀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또 운이 좋게 또 두 종목이 또 당일 매매 수익으로 실현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방망이를 조금은 평소보다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사실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로봇주는 조금은 올라갔을 때 비중을 줄여가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대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과 이번 달 연휴 앞두고 관망세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은 수익을 기회 줄 때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 다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장 섹터들, 특히나 조정폭이 좀 큰 상황이지만 이 남은 9월달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은 시장에서 하반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또는 이슈화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주목을 하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편입을 할 겁니다. 현재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는 64,300원이고요. 종목명은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CNC 인터내셔널은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시장이 좀 꺾이다 보니까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강부와 버름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색조 쪽 관련해가지고 실적 성장성이 상당히 또 뛰어난 기업으로서 최근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 주가가 고점에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은 거래량이 동반, 감소가 되면서 주가 조정이 나왔고요. 자, 이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건전한 조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달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이왕이면 중국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이런 수의 업종을 바라보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연내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바라본다면은 나름대로 좀 손절을 지금 상황에서 나름대로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또 시장에서 업황을 탄다면은 또는 기대감이 올라온다면은 9월 달에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국발 훈풍에 또 이 종목은 또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이제 그 오염수, 방류 쪽 관련해가지고 이 중국인들이 이제 일본을 찾지 않고 한국을 찾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실제로 면세 쇼핑의 이 1순위가 바로 뷰티템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전반적인 이 립스틱이나 립틴트와 같은 이런 이 포인트 메이크업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기차근에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이 동사 또한 실적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동사는 글로벌 색조 ODM으로서 이 독보적 영역을 구축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외 법인의 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장기 성장 동력 또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또 207% 정도 상승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대한 매출 성장성도 계속해서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장 초반에 화장품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시세가 좀 나름대로 나왔던 부분들이 바로 이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면세점 같은 데 방문을 해보시면 사실 지금 중국인들이 이전보다 확실히 많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매일경제 스튜디오하고 멀지 않은 그 명동만 가보시더라도 이전보다 확실히 중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이 육허가 수백 명이 오르르 이렇게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부분들은 연휴를 기점으로 저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관광 재개가 허용이 된 게 지난달이었고요.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연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에 긴 연휴를 처음으로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단체 관광 쪽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9월달 또는 10월달까지도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기대감이 주가의 하반 경직성을 좀 견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차례 볼게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잘 보이실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실적 매출액이 1306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이 2230억 정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70% 이상의 매출 성장성을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글로벌 ODM 쪽 관련된 독보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쪽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소비가 앞으로 다시 한번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최근 발표됐었던 중국의 CPI와 PPI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CPI 같은 경우에도 다시 상승 전환을 했고 이 PPI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도 계속해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부분들을 앞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가 움직임을 볼 때 사실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를 끌어왔던 주도주 중에 2차 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미국의 미디아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반도체 주들도 시세를 잘 내지 못하고 고정권에서 횡보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상반기에 지수를 주도했던 두 섹터 전기차와 그리고 또 반도체 섹터들이 조정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수급을 누군가 받아줄 텐데 우리는 바이오주들도 잘 가지만 소비주들에 대한 기대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하반기에 결국 거시경제 지표 쪽으로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아무튼 좀 방어적으로 간다면 실적이나 업황이 확실한 중국 유커들 오면 실적 좋아질 테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전략이 하반기에 계속 유효할 건지 이 점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도 이제 계속해서 주가 지수의 상승 자체는 조금은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이런 의료 AI 쪽 관련해서 루닛이라는 기업이 시총 상위 종목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지만 그런 종목들조차도 사실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사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가지고 그 지수를 땡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견조하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 그 지수에 쉬어가는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단기간 내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계속해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수 상방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FMC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11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인상 가능성은 아직까지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만약에 진짜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받는다. 오히려 그때는 저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긴축 종료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서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지수 상방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매매에 대한 팁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손익비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익절을 잡고 손절을 잡고 어떻게 회전률을 높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남은 하반기는 조금 더 트레이더가 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말씀을 드리면 7만 1,500원이고요. 손절가는 잠시만요. 제가 마우스패드로 잠깐 가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손절가는 6만 1,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